그러면 하나 더 찾아야 돼 하나 더 찾으면 돼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3층 2에 7, 103스토리 103스토리, 여기 있어 그다음 플랜 B, 2층 B, 16 플랜 B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4시에 배송차 떠나거든요 빨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, 선생님 플랜 B 되나요? 플랜 B요? 6만 맞나요? 6만 1,000원 8 9 10 없어, 플랜 B 이거 그럼 지금 이게 물건이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지금 모르시는 거죠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사장님 저 플랜 B 삼촌인데 네 그 6만 1,000원 결제하고 물건 가져간 거 맞나요? 배장 있어요? 네 배장 있어요?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잠시만요 고생하십시오 다행이다 네 저희 지금 빨리 가야 될 거 같거든요? 오케이, 그럼 제가 이거 다 놓고 갔다 올게요 같이 가? 아니, 나 혼자 갔다 올게 오케이, 다시 담아 다시 담아 시간 미쳤다 뛰어 있어 여보세요? 형님 어디세요? 금방 가요, 금방 우리 형 아니면 나랑 한 조치 같이 들자 괜찮아, 괜찮아 괜찮아? 어디야? 같이 들어, 한 조치 같이 들어 저기야?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휴대폰 cabinets 자, resulta 일루가 vide 한글자막 by 한효정